상상하고 지냈어. 자연이면 원래 타던 차는 파란... 어? 자, 있잖아. 넌 누구야? 난 조슈아. 오, 언제 왔어? 넌 언제 왔어? How are you, bro? 미국에서 왔구만. 내가 NNHC 교수가 됐지. 근데 조슈아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늙었네. 관리를 잘했나 봐. 아, 좋겠네. 관리를 잘했구먼. 그럼 NNHC 한 번만 보여줘. 난 누구야? 난 내 인생 살 테니 난 나의 건 난 나의 건 어, 아직도 시클 없구먼. 빨리 들어가라. 아이고, 쟨 뭐야? 영화 뷰티 인사이트에 어떤 세트작에 왔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아, 승관이 갈 거에요. 아니, 버논이 아니야, 버논이. 버논이 오토바이 타다 왔나봐. 텍사스에서 왔어? 아니. 야, who are you? 어, 뭐야? 건강한 컨셉이구나. 아, 너 컨셉이 건강한 거였구나. 전혀 먹고 있었어. 아니, 뭐야. 어깨는 안 좋구먼, 잔. 큰 손실이 왔어.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고잉. 고잉.